손실 내신 금액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? 어떻게 준비 중이다. 얼마 안 있으면 외부감사 들어옵니다. 정말 그때까지 채워놓으실 수 있겠습니까? 걱정을 마. 내가 무슨 수를 싸서라도 그 돈 다 채워놓을 테니까. 자신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십시오. 괜히 호민호 막을 거 가래로 막게 하지 마시고. 내가 네 음영한 속을 다 아는데 네 도움 받을 것 같아? 정말 자신 있으세요? 그래. 어쨌든 날짜 안에 금고에 돈 채워놓을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. 이래라 저래라 건방 떨지 말고. 네 좋습니다. 근데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전적으로 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. 알았어. 알았으니까 제발 내 망에서 나가. 아우 저 인공지능 같은 놈 저거. 아니 저걸. 저걸 어떻게 몰아내지. 아버님 몰래 빼돌린 돈 제가 이미 뻥튀기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절 다시 곁에 두시라고요. 안 그럼 하루한테서 모든 걸 빼앗긴다니까요. 아니 정말 이 자식 이거. 뻥튀기를 하긴 한 거야. 그럼 그렇지. 네 아버님. 지금요? 네 알겠습니다. 그래. 일단 얘기나 들어보는 거야. 대체 얼마나 뻥튀기를 해놨는지. 다시 한번 갈 거예요. 아... 감사합니다.